고양이 하트? 나 고양이 하트 한 번도 안 해봤어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닌가? 맞지? 내 고양이 하트 예쁜데? 제가 손이 예쁘잖아요 어때요? 고양이 같아요? 아닌 거 같아 이건 토끼가 아닌가 이건가? 이건가? 이건가 봐 이거야? 이거야? 우리 통했어 겨우 했네 사실 배경화면이 얼마 전까진 서호영 얼굴이었거든요 어디 촬영장 대기실에 있었는데 이제 서호영이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헤어를 먼저 받고 메이크업을 받느라 헤어... 뭐라 그러지? 돌돌 많은 거? 헤어롤? 맞아 헤어롤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뿡실하게 올라가고 아직 베이스를 하는 단계여서 되게 민둥민둥한 게 너무 귀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웃겨서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뭘 보고 있었어요 막 눈썹을 봤다 그랬나? 눈을 봤다 그랬나? 뭐 뭘 확인하느라 거울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찍었는데 서호영이 너무 싫어해서 못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물글만 확인해서 배경화면은 한 이틀, 삼일을 했어요 근데 서호영이 얘 미쳤나 봐 막 왜 그래 막 이래서 빨리 바꿔 이랬는데 왜 귀엽잖아 아무도 안 봐 내 핸드폰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라이브에 축복이 끝이 없다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방을 각자 써가지고 막 서로 자기 자기? 그 자기 전에 얼마든지 자기 컨디션만 괜찮으면 켤 수 있어요 맨날 같이 살고 같이 방 쓰니까 서호영 자거나 아니면 같이 쓰는 멤버 쉬거나 씻거나 이러면은 킥이 좀 애매했었는데 그러다 나도 씻어야 되니까 막 이렇게 됐었는데 오늘은 씻기 전에 잠깐 들렀어요 지금 저녁 시간에 잠깐 다녀왔는데 샤오룽바오 먹었고요 제가 치즈만두 오리지널 만두 먹었고 그리고 수박 주스 마셨고 고구마 볼 를 먹었는데 되게 쫀득쫀득하고 맛있었어요 그건 한 번 더 먹고 싶은 정도? 그리고 망고 빙수 먹었습니다 그때도 와줘서 고맙다고요? 아니에요 더 자주 와주고 싶은데 항상 그렇지 못한 상태 일 때가 은근 있더라고요 장소 제약도 조금 있고 스케줄 이슈도 있고 요즘 조금 바빠요 저는 아이돌이라는 직업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응원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 저한테 벅차요 그래서 진짜 그런 생각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잘 먹었죠? 첫날인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돌아갈게요 하트를 만들어달라고요? 하트 하트 이게 사실 힘들지만 누군가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기 때문에 뭔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받는 건 얼마나 큰 노력과 그 귀찮음을 이겨내고 하는 일인지를 아니까 받으면 또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사실 받는 걸 그렇게 잘하는 편은 각자 써가지고 막 서로 자기 자기? 자기 전에 얼마든지 자기 컨디션만 괜찮으면 켤 수 있어요 맨날 같이 살고 같이 방 쓰니까 서호 형 자거나 아니면 같이 쓰는 멤버 쉬거나 조금은 달림들이랑 이따가 가고 싶어요 전 사실 준비해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너무 부담이 되시고 그럴까봐 금전적으로도 본인도 막 준비해야 되는 게 있고 어디 에너지도 쏟는 일이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는 알아서 나다 누구냐 남의 방 문 확확 열어놓고 누구냐고 물어봐 누구냐 들어갈까? 나 그 문을 열어줘 네 문을 열어놔다고? 이게 내 문을 열어줘 야 진짜? 형 형 거리 컬러를 열어줘 나 거리 스포마트 말아 왜? 왜? 들어올 거야? 아 그건 싫은데? 지워라 한인들은 좀 약간 이게 무슨 일인가 싶겠죠? 이게 제 호텔 키가 일부러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랑 한웅이 키가 둘 다 열려요 제 키로 한웅이 방이 열리고 한웅이 키로 제 방이 열려요 약간 좀 동기화가 돼 있나봐요 그래가지고 한웅이였어요 그 자기 키 방 안에 두고 왔다고 제 방 키로 한 번만 열어달래가지고 열어줬죠 그리고 그리고 자기 씻어야 된다고 그 메이크업 지우려고 하는데 메이크업 지우는 거 좀 빌려달래요 잠깐 빌려주고 올게요 잠깐만 야 영 빌려주고 왔다 미안 심심해 그 뭐야 이렇게 화장솜에 아이링을 뭐 이렇게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주고 왔어요 나름 스윗하게 손도 씻었다? 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한국 전에 샵에서 헤어메이크업을 받고 왔는데 이제 콘서트 연습도 늦게 끝나고 그 뒤에 짐 싸고 이러니까 잘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잘 바엔 비행기에서 자고 그리고 내일 스케줄 일찍 끝나고 공연 전에 애매하게 그러느니 아예 공연 전에 뻗어버리고 푹 자자 이렇게 그냥 한번 잠을 아예 밤을 새고 오늘 푹 자고 내일 공연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그 서호 형이랑 좀 놀다가 샵에 가서 헤어메이크업을 받고 온 거거든요 그니까 말이 길었지만 다시 말해 밤을 샜어요 아니 출국 아니 저는 두 시간 반 밖에 안 되는 줄 모르고 저는 한 네 시간 정도는 걸릴 줄 알고 비행기에서 자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두 시간 반 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피곤해 보여요? 살짝 이제 좀 피곤해요 근데 뭐 막 아 지금 너무 피곤해 이건 아니고 그냥 잠을 좀 못 자서 아 이따 씻고 자면 진짜 잘 자겠다 싶은 마인드 말이 길었지만 다시 말해 밤을 샜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아 전화번호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포미니 선배님의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예요? 대충 그럴 거예요 아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폰이 잘못된 줄 알았어? 아니요 제가 그냥 계속 했어요 정국 선배님 노래 불러달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내가 한 번 불렀던 거 같은데 넌 뭐지? 지금 졸려서 머리가 안 돌아가나 봐요 원데이다운 뭔지 고민했어 순간 매번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을 직접 얼굴 뵙고 할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아쉽긴 했는데 사실 팬분들께서 그냥 좋아해 주셔도 너무너무 충분하고 감사한데 이렇게 막 선물 주시고 막 서포트해 주시고 막 이럴 때가 되게 가끔 있어요 자주 있어요 근데 그게 전 사실 준비해 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너무 부담이 되시고 그럴까 봐 금전적으로도 본인도 막 막 준비해야 되는 게 있고 어디든 에너지도 쏟는 일이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는 알아서 진짜 안 해 주셔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다 좋은 마음으로 해 주시는 거니까 아 안 해도 된다니까 보다는 고맙다는 마음으로 고맙다는 마음으로 이제 응원한다는 의미니까 더 잘해야겠지라는 마음을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항상 안 해줘도 돼요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못했다고 나는 권희한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팬이라 미안해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진짜 전혀 아니에요 아이돌이라는 직업 덕분에 아이돌이라는 직업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응원 받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 저한테 벅차요 그래서 진짜 그런 생각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또 무대하는 거 아는 거 있나 달리님? 런던 가요 저희 말곤 달리님들 아직 모르죠 열린 음악회 가요 저희 이것까지는 알더라고 이렇게 달리님들이 아는 스케줄은 한 여기까지인 것 같고 더 좋아하실 만한 스케줄 컨텐츠 뭔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아직 뭔가 막 진행이 많이 됐다기보다는 계획하고 있는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권희 매주 수요일마다 라디오 맞아 미안 미안 심심했지 누가 야탑 둬야지 라고 저장했었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근데 서호 형은 바꿨어요 저 저장하는 거 야탑 뺐어요 그냥 돼지던데요 오빠였던 적은 진짜 많고 동주한테 형이긴 한데 동주 시온이랑은 워낙 친구처럼 지내니까 그리고 이제 시온이도 처음 봤을 때 이제 00년생이긴 하지만 이제 빠른 년생이어서 나이가 한 살 차이밖에 안 나고 동주도 사실 처음 봤을 때 되게 어른스러웠고 그래서 오히려 친구처럼 잘 지냈는데 진짜 애기들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너무 예뻐 죽겠어요 뭘 확인하느라 거울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웃긴 거예요 찍었는데 서영이 너무 싫어해가지고 못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물글만 확인해서 배경화면을 한 이틀삼일을 했어요 근데 서영이 얘 미쳤나봐 왜그래 빨리 바꿔와 이랬는데 왜 귀엽잖아 아무도 안 봐 내 핸드폰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한번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이제 뭐야 누구야 못생겼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해 우리 멤버 형인데 이랬더니 헉 미안해 아니 그냥 누군지 몰라서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막 이렇게 된 거죠 사실 못생겼다는 얘기는 그냥 제가 지어낸 거 같기도 뭐야 이상해 막 이랬던 거 같은데 뭐 또 흥__ 오 감사합니다.